한국과 중국으로 가는 하늘길이 이달부터 점차 넓어집니다. 중국 노선은 일본과 함께 항공업계의 핵심 수익 노선으로 꼽히는데요. 중국 노선의 대대적인 증편을 앞두고 항공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코로나19 발발 3년 만에 기지개를 켜고 있는 항공업계. 지난해 일본을 비롯해 각국의 방역 조치가 완화되자 올해 1월 국제선 여객은 코로나19 이전의 약 60%까지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일본과 함께 매출의 핵심을 차지하는 중국 노선이 본격적으로 열리지 않아 업황 정상화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2019년 주 1,100여 회 운항했던 한중 노선은 중국의 운항 제한으로 주 62회까지만 운항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과 중국 당국이 최근 한중 운항 노선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하면서 반전의 기회가 생겼습니다. 항공업계는 이번 합의에 따라 이달부터 인천, 베이징, 상하이, 칭다오 등 주요 노선을 중심으로 주 200회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하반기에는 운수권 상한선인 주 608회까지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항공사들은 앞다퉈 국토교통부와 중국 민항국의 증편 신청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말만 해도 중국 민항국의 허가가 나지 않았는데 이번 합의로 증편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코로나 이전 19년도 기준으로 국적항공사 전체 매출의 약 60에서 70%가 국제 여객에서 발생하였고요. 특히 국제 여객 중 중국 노선 비중이 약 20.4%로 일본 다음으로만은 핵심 노선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항공산업 정상화는 중국 노선 회복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두 국가가 각국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 검사 의무를 해제하는 등 방역 조치를 둘러싼 갈등이 완화된 점도 증편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업계는 중국 노선이 대거 증편되면 대형 항공사의 수익성이 한층 개선되고 저비용 항공사는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김주영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